제가 엄청 마르고 허리 허리한데 옷을 크게 입는 걸 좋아해갖고 팀원들이 놀리거든요. 종이 인형 같다. 왜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냐.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무신사의 루타 소미솔, 무신사 크루 은주, 무신사 크루 소미입니다. 오늘 또 사연자분이 굉장히 키가 크시다고. 나도 아까 살짝 왔는데 소미보다 더 큰 것 같은데. 훨씬 크신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저음이네요. 오늘도 저음을 열심히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한 번 사연자분 만나볼까요?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내사 이안지라고 합니다. 제가 엄청 마르고 허리 허리한데 옷을 크게 입는 걸 좋아해갖고 팀원들이 놀리거든요. 옷걸이 같다, 종이 인형 같다, 왜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냐 이런 말을 해갖고 약간 종이 인형 하면 저는 광이 광이밖에 생각이 안 돼요. 맞아요. 광이랑 비슷해요. 개처럼 걷는다고. 키 작은 사람들이 옷 입었을 때 기장이나 이런 거에 고민이 있는 것처럼 좀 여러 군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옷 한 번 사시면. 맞아요. 바지를 사면, 허리에 맞추면 바지가 반바지 되고 길이에 맞추면 허리가 머리 하나 들어가고 이러니까 예쁜 핏을 딱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깨가 아무래도 좀 작고 머리가 더 크니까 후드를 입으면 그게 좀 보완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갖고 후드가 한 20개는 되는 것 같은데 그만 사야 되는데 자꾸 후드만 사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옷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하고 싶은데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원하시는 메이크업 오버가 있나요? 시크한 도시 여성? 한 번 시연해보자. 원래 항상 약간 좀 꼬르기처럼 입어갖고 위험 있어 보이고 싶을 때 입을 수 있는 옷?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항상 좋아하는 옷만 스타일만 계속 입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나 궁금하고 미리 실토하자면 위험 있는 도시 여자보다는 약간 부드러움을 더한 저 위험이랑 관계가 없어요. 저도 그냥 막 나온 단어예요. 위험 없어도 돼요. 페르레 로셰. 페르레 로셰? 초콜릿이요? 페르레 로셰? 부드러운 약간 도시 여자로 한 번 꾸며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그 위험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까랑 딱 메이크업 오버가 확실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지님 나와주세요. 왜 묵고 와요? 너무 예뻐. 이렇게 어깨 어깨 피세요. 어깨 피세요. 어깨 피겠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이런 따뜻한 뭐 브라운 컬러랑 뭐 좀 더 어둡게는 블랙 컬러 그리고 뭐 슈즈까지 브라운으로 이렇게 딱 통일해가지고 포인트를 줘봤고 원래 후드 티셔츠나 약간 그런 스웨트 셔츠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뭐 오피스룩이나 그런 도시적인 이미지의 아이템들을 레이어드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셔츠 하나만으로도 포인트를 좀 줄 수 있는? 이거를 딱 봤을 때 여기 이게 랩이거든요? 그래서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묶여요. 예뻐. 그래서 이렇게 랩으로 해서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일단 이걸로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머리도 아까 되게 이렇게 긴 생머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핀 요새 그래도 이런 거는 유행 많이 하니까 사실 후드 티셔츠에도 같이 그냥 편하게 매실 수 있고 무게감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종이 인형이라고 많이 부르면 아 이게 무게추예요? 무게추! 봐봐 날라가고 말라고! 약간 이렇게 팔랑팔랑거리지 않게 뭔가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볼드한 백으로 같이 마무리를 해드리고 우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시계와 귀걸이까지 이렇게 컬러 맞춰가지고 좀 통일감을 주되 도시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떠세요? 이렇게 다 웜한 톤으로 입히면은 여름엔 더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바지가 또 보니까 약간 린넨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구애 없이 편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인 스타일링이 너무 시원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아 저는 딱 봤을 때 뭔가 따뜻한 도시 여자 페르로쉐? 페르로쉐? 아 네 약간 페르로쉐랑 약간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룩인 것 같아요. 그 키가 또 크셔서 그런지 뭔가 이 셔츠 질감도 뭔가 이렇게 세로줄이 이렇게 되니까 더 길쭉길쭉해 보이면서 블랙으로 마무리를 딱 주니까 더 묵직하고 진짜 높은 직급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아까 또 입혀주시는데 어느 쪽으로 백을 메시지 저는 백 안 메고 보면 프라이 닭 이런 거 들고 다니거든요. 진짜 편한 것만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렇게 백 메는 쪽이 다르니까 그래서 혹시 어느 쪽으로 메세요? 이랬더니 저는 잘 안 메요.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약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차가운 옷으로 준비해드렸고요. 같이 차가워지러 가실까요? 안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지 님 모셔놨거든요. 얼마나 아이스인지 한번 봅시다. 아 시원해요 시원해. 진짜 딱 봐도 너무 시원하고 약간 직장인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룩이어서 기대가 되네요. 안지 님 나와주세요. 오 왜? 왜? 아니 안지 님 너무 자신이 없어 계속 그러니까요. 아 당당하게 나와주세요. 저는 처음에 착을 짤 때 약간 좀 미니멀한 무드를 좀 가미를 하고 싶어서 이런 크롭한 흰색 셔츠에다가 와이드하지만 약간 루즈하게 떨어지는 이제 그레이색 정말 기본 팬츠를 같이 매칭을 해드렸고 여기다가 너무 이렇게 입으면 너무 좀 심심하고 너무 직장인 같을까봐 이런 약간 스카프 같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가방을 같이 매치했고 여기다가 이제 칼라감 있는 이런 틴티드 선글라스를 같이 여기다 꽂아드렸어요. 그래서 뭐 어디 뭐 퇴근하시고 놀러 가실 때 쓱쓱을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매치를 해드렸고 그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버터 색깔? 같은 그런 샌들로 매치를 해서 너무 심심하지 않고 단조롭지 않게 매칭을 해드렸고요. 그 시계라든가 이런 반지라든가 이어링 이런 넥클라스 이런 것도 진주나 실버 같은 느낌을 넣어가지고 이제 시원할 수 있게 이렇게 입고 백 매면은 그냥 포멀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세팅백 매면은 딱 정말 캐주얼하고 그 포멀한 룩 가운데? 그런 스타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많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크롭된 반팔 셔츠를 입은 것도 약간 되게 은주님 스타일이 완전 조금 묻어나는 거였고 회사원인데 조금 캐주얼한 회사를 다니는 패션 회사 직원 같달까? 약간 이거 한 끗 차이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익숙한 게 좋은 약간 크롭티랑 이렇게 짧은 거 입고 큰 바지를 보통 입거든요. 달라서 좀 익숙하고 그리고 이런 가방도 한 번도 사려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되게 독특해서 어? 이런 포인트도 줄 수 있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뭔가 여리여리한데 바지는 또 약간 통이 딱 크게 있으니까 볼도 하고 컨트레스트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쏙 들어 입고 저는 약간 블루레모네이드? 블루레모네이드? 런전 하러 가실까요? 좋습니다. 블루레모네이드? 준비되어 있나요? 아 진짜 보시면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완전 세련됐어. 아니 아까 연기까지 부탁하시더라고 저 알죠? 약간 연출 신경 쓰는 편인 거 오늘 약간 감독님 같기도 하고 안재님 나와주세요. 안재님 나와주세요. 안경을 벗고 시계를 보면서 바죽하셨어요. 다시 갈까요 감독님? 다시 한 번 갈게요. 하하하하 시큰 여성분들이 모델 느낌처럼 착착착 걸어가면 예뻐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짠 룩인데 이제 해가 슬슬 너무 강해지니까 낮에는 선글라스 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선글라스는 해드렸고요. 이게 딱 봐도 청 데님 셔츠 같은데 이게 컬러만 이렇게 돼 있지 사실은 린넨 셔츠예요. 그래서 소재감이 굉장히 얇아서 한여름에 입어도 부담 없는 셔츠거든요. 그래서 가디건은 간절기에 이제 에어컨이 너무 사무실이라든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세니까 걸치셔도 좋고 입으셔도 좋고 이렇게 약간 겉에는 멋으로 연출한 듯한 느낌으로 할 수 있고 조금 짧은 바지를 일펴드림으로써 버뮤다 트렌드를 또 놓치지 않고 같은 린넨 소재인데 톤을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재질인 것처럼 다르게 매치를 했고요. 시계는 애플워치를 평소에 계속 착용을 하신다고 하셔서 밴드만 가죽으로 바꿔주면서 약간 버터 컬러로 해드렸고 가방도 약간 비슷한 버터 컬러로 통일감을 좀 주었고요. 신발 같은 경우는 브라운 샌들로 해서 이런 데는 캐주얼하게 입어도 약간 조거 이런 데다가 그냥 양말에 신어도 그냥 귀엽게 매치할 수 있는 신발로 활용성을 좀 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되게 웜한가 싶으면서도 약간 이런 소재감 때문에 시원해 보여가지고 되게 이런 핏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이런 하늘하늘하게 흘러내리는 게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매트한 컬러의 조합이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매치한 거는 거의 다 원색 컬러로 쭉 다 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딱 그 여름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소재들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색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색도 막 되게 많이 들어있고 제가 어깨가 콤플렉스인데 어깨도 또 해결해 주시고 바지 거미는 잘라서 없애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멋부리는 초록색 어깨에 얹혀보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누가 하면 약간 꼴값 떤다 이러는데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예쁘네? 이런 느낌? 나 노곤값 떨고 다녀야겠다 이런 느낌 있고 약간 이런 느낌 있고 소개팅의 먹힐 것 같은 룩을 입고 나오시면 되겠다. 아하하하하하하 셔츠에 딱 이렇게 포인트 된 하나로 올인원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으시면 오케이 오케이 익숙한 게 손에 자주 가기 때문에 이런 크롭 셔츠에다가 또 시원한 이 스카프 백 기억하시죠? 여름컬러 린넨다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나도 한번 꼴깍 떨어보자 어깨에 초록색 하나 톡 아시죠? 가장 마음에 드는 옷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과연 어떤 메뉴를 골라서 나오실 건지 안주님 나와주세요 내 꺼져봐 왜 이렇게 오래 질렀어 일단 내꺼는 아니?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저 안에서 기다리시라고 아 약간 긴장감 줘서 치밀하다 대박이다 나 지금 알았어 어 제가 꼴값도 좀 떨어보고 싶고 린넨 소재 옷을 진짜 제가 안 입거든요 왜냐면 더 왜소해 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윤진님이 해주신 약간 셔츠 약간 어깨 각이 있고 이런 거를 많이 입는데 또 막 색깔이 엄청 많은데 시원해 보이는 게 또 새로워갖고 여기저기 코디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너무 뿌듯하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막 다 다른 것도 시도해 봐주시고 해갖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멋진 코디 많이 준비해 드릴 거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전착장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